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동인천역 경제장과 수기축구전역 경제장에서 거리 응원을 하겠다는 분들 사랑하셔서 그 열기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밀서리그도 얘기도 해보면 우리 추신수 선수 연속출루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폴로라도와 경기가 있었는데 3탄, 2탄, 1벌레스고 출루경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3탄, 2탄, 1벌레스고 출루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0경기 연속출루는 대단한 경우도 생기고 본인의 최고 기록 35경기에 지금 단 5경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가 팀이 계속해서 역전패에서 계속 안되면서 이 출신수 선수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7호패를 드디어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니브 서부지구에서 텍사스가 5등 꼴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7호패 끊어냈으니까 또 연배 뒤에나 뜨시고 연수이 따라온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텍사스도 조금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신수 선수, 지금 출신수 선수, 지금 출신수 선수, 그 타율은 2호패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프로야구 짧게 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투산과 내신의 모습인데요. 내신가고요. 처음, 이번 시즌 들어오서 처음 보고 오랜 눈이 들렸습니다. 내신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점유자는 롯데코시입니다. 다음 점유자는 안유운주학회입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강남구청 기상캐스터 고춧가루 세븐에 오르바이트